빙어빙어빙어 이거 또 빙어빙어 구미에 사신 조조빙신님 사모님하고 가더니 난리가 났다 치여서 내 집에 와서 정보를 받아갔거든요 똑같은 데를 가더라도 정보를 받아서 가요 왜 잘 나온 대로 가니까 빙어빙어빙어 우와 대빵 와 엄지손가락만 해 사모님하고 같이 났네 평오지 빙어 평오지 빙어 평오지 빙어 어머 왜 느리니 이거 무침이야 아 군침 돈다 어우 맛있겠어요 무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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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어무침 빙어무침 빙어빙어 평오지 빙어 평오지 빙어 일 났어 오늘 평오지 똥 무너지겠다 평오지 빙어 평오지 빙어 12 아니고 오늘 1월 2일 평오지 빙어 빙어빙어빙어 오후 5시 20분 빙어